저는 아직 이 캐릭터가 어디야. 아, 저는 뭐 레벨 해야돼? 음, 뭐가 뭔지 몰라요. 아예 다른 기본 공격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적들에게 이가 괜찮을걸요. 지금 옮길 수 있어요? 전 마우스 클릭하는데, 이, 이, 이거, 그러잖아. 굴, 굴. 오케이. 전 왜 아무것도 못하는지, 이건 뭐요. 아하. 폭발포음악. 전 그것 못해요. 눌렀어요. 아하. 저는, 어, 오른쪽.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캐릭터를 옮겨요. 오케이. 새로운 걸. 지금, 누가 그것 알아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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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